불령 계곡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진찍기 좋은 녹색 장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 지정 사진찍기 좋은 녹색 장소입니다. 계곡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가 다소 내려도 울진에서 봉화로 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불령계곡입니다. 부처 불에다가 그림자 영자입니다. 불령사란 절이 있습니다. 불령계곡 이 근방의 통고산 등 1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이 계곡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동화구는 경북 북부지방 강원도 삼척시와 이어집니다. 한국의 가장 깊은 오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본 계곡은 한국의 그랜캐니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외편에서 음악을 연결하여 지역도 아주 많이 보기만을 도와받고 있습니다. 마주가 다음은 한국의 길을 찾은 곳으로 가려다가 함께 공부하여 찍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은 한반도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한 단계에 alum 속에 있는 곳이 더ramatic 사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